한글자막 by 한효정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는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참 큰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하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대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참 큰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하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대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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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모든 것들을 사랑 Between The Christ